다낭대성당, 일명 핑크성당 이라는 곳을 봤습니다. 진행팀에서 관람 요령을 설명 듣고 성당을 한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관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성당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다낭에 지어진 유일한 성당이라고 합니다. 19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짧은 기간에 지어져서 봉헌이 된 성당인데 발레라는 신부님이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성당 내에 사무실 앞에 보면 베트남 최초 순교자 복자 안드레아 뿌엔 상이 쓰여 있습니다. 1625년 태어나서 역시 1644년 순교를 했으니까 19세에 순교한 복자입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천주교가 200년 정도 앞서서 전파되고 많은 순교자와 성인들이 배출된 나라인데요. 1615년에 다낭을 통해서 예수의 예방정교회가 첫 정교로 시작한 지역이 이곳 호이안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뿌엔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외방정교회 소속 로데스 신부님이 설립한 교리교사 양성서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2년을 수학하던 1644년 7월에 음무엔 왕조가 국내 그리스도교 전파를 금지시켰는데 이때 잡혀서 군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투이안 망랑에 안드레아 뿌엔을 기념하는 성당이 있고 뼈와 머리카락의 유해가 있고 다른 유해 두개골은 마카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드레아 뿌엔은 베트남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간주되고 2000년 3월 5일 교황파오로 2세에 의해서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교회 지붕에 피레침이 있고 흔히들 닭 조각사랑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치킨성당 이렇게 부르지만 저 닭은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한 새벽에 닭이 울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마당앞에 보면 성가정상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와서 마당을 한바퀴 돌고 다시 반대편 성당 옆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통로인데 성당 담장 벽면에는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십자가의 길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성당의 역사를 성화로 벽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성모당입니다. 성모당 앞에 제대가 있고 일반 관광객들도 여기에서 기념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단하게 기도를 올리고 사진을 담았습니다. expon huger 우리는 사이에 흔히 hun이 있었네요 여기야 하나님 길을 하셔서 그냥 다Д silicon 크기가 소쥴한다고 합니다. 이런ней장에서는 사진을 뽁이는 illness 저ر 경기의 한편 가 그런데 podob능한 상황입니다. 더umping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잠시 성전을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들어서면 제의실이 있습니다. 고요한 성전 안은 제대가 있고 성전 내부 느낌은 우리 전통 성당 그런 모습이고 나오다가 현지 수녀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왔는데 손자가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다고 남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노예 쪽이. 맞아 맞아 맞아. 그래도 뭐 뭐 수녀님도 생화 걷고 다 통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음으로 노예 쪽에다 이렇게 한 번 더 좋게 될 것 같습니다.